281번 문제입니다. 어머니 생신이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1월 30일입니다. 3번 2월 3일입니다. 4번 3월 10일입니다. 282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26일입니다. 2번 2월 16일입니다. 3번 3월 26일입니다. 4번 4월 16일입니다. 283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번 3월 13일입니다. 2번 3월 14일입니다. 3번 4월 13일입니다. 4번 4월 14일입니다. 284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285번 문제입니다. 1번 3월 8일입니다. 1번 3월 8일입니다. 2번 4월 9일입니다. 3번 5월 8일입니다. 4번 6월 9일입니다. 285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4월 7일입니다. 2번 4월 10일입니다. 3번 4월 17일입니다. 4번 4월 21일입니다. 286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번 2월 17일입니다. 1번 2월 17일입니다. 2번 2월 27일입니다. 3번 5월 17일입니다. 4번 5월 27일입니다. 287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2월 28일입니다. 2번 5월 28일입니다. 3번 6월 28일입니다. 4번 9월 28일입니다. 288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월 19일입니다. 2번 5월 29일입니다. 3번 6월 19일입니다. 4번 7일입니다. 4번 9월 29일입니다. 4번 9월 29일입니다. 2번 289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2월 10일입니다. 2번 5월 20일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3번 6월 10일입니다. 4번 10월 20일입니다. 2번 2월 20일입니다. 290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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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2일입니다. 2번 5월 15일입니다. 3번 6월 12일입니다. 4번 10월 15일입니다. 291번 문제입니다. 292번 문제입니다. 4번, 10월 29일입니다. 293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2일입니다. 2번, 7월 21일입니다. 3번, 8월 12일입니다. 4번, 8월 21일입니다. 294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14일입니다. 2번, 7월 15일입니다. 3번, 8월 14일입니다. 4번, 8월 15일입니다. 295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6월 9일입니다. 2번, 7월 8일입니다. 3번, 8월 9일입니다. 3번, 8월 9일입니다. 4번, 9월 8일입니다. 296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2월 13일입니다. 2번, 5월 14일입니다. 2번, 5월 14일입니다. 3번, 6월 13일입니다. 4번, 9월 14일입니다. 297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8월 5일입니다. 2번, 9월 6일입니다. 2번, 9월 6일입니다. 3번, 10월 6일입니다. 4번, 11월 5일입니다. 29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3월 17일입니다. 2번, 4월 18일입니다. 3번, 9월 17일입니다. 4번, 10월 18일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7월 20일입니다. 2번, 8월 20일입니다. 3번, 9월 20일입니다. 4번, 10월 20일입니다. 300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21일입니다. 2번, 9월 22일입니다. 3번, 10월 23일입니다. 4번, 10월 24일입니다. 301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5일입니다. 2번, 10월 6일입니다. 3번, 11월 5일입니다. 3번, 10월 5일입니다. 4번, 10월 6일입니다. 302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5번, 9월 24일입니까? 1번, 4월 24일입니다. 2번, 7월 24일입니다. 3번, 10월 24일입니다. 4번, 11월 24일입니다. 303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10월 16일입니다. 2번 10월 25일입니다. 3번 11월 16일입니다. 4번 11월 25일입니다. 304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월 3일입니다. 2번 2월 4일입니다. 3번 10월 3일입니다. 4번 12월 4일입니다. 305번 문제입니다. 몇 월 며칠입니까? 1번 9월 5일입니다. 2번 10월 6일입니다. 3번 11월 5일입니다. 4번 12월 6일입니다. 306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1980년 1월 26일입니다. 2번 11월 5일입니다. 2번 1931년 2월 16일입니다. 3번 1932년 1월 16일입니다. 4번 1983년 2월 26일입니다. 4번 1983년 2월 26일입니다. 307번 문제입니다. 3월 셋째 화요일은 며칠입니까? 1번 7일입니다. 2번 14일입니다. 3번 21일입니다. 3번 21일입니다. 4번 28일입니다. 308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5월 2월 26일입니다. 오늘은 5월 2번째 일요일입니다. 내일은 며칠입니까? 1번 14일입니다. 2번 15일입니다. 3번 28일입니다. 4번 29일입니다. 309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토요일입니다. 4번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311번 문제입니다.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무슨 요일입니까? 1번. 일요일입니다. 2번. 화요일입니다. 3번. 수요일입니다. 4번. 목요일입니다. 4번. 목요일입니다. 5번. 목요일입니다. 5번. 목요일입니다. 5번. 목요일입니다. 5번. 목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